주객이 젖도한다는 말을 이렇게 쓰나요? 아니 밑에뿐보다 위에뿐 너무 좋아해줘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노란 노래를 너무 진솔으로 감사드리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고 이렇게 24시간이 풀리면서 첫 행사를 3천4,4천에서 하게 되었거든요 그것도 영광으로 생각하고 첫 시작이 좋아서 전혀 바꾸게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천4 대표하는 가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제노래 4천4 대표하는 가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천4 대표하는 가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년 1의 남자 속에서 반짝 놀라 5천5 대표하는 가수 cemos 세월이 여태여 나 무심한 내게 우스와 사쿨의 마이너 나 너가 내게 이제 고향성 이 두어 원피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아께로 뵙니다 아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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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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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뭐 나는 아 예 예 雨の降るのよ 強い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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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もちろん 寝てる日々は 雨は先へ 終わりだった 何かかずに 眠っていって 今その 月の日を 明かりすぎる 明かりすぎる vivir do me 雨の降りるので 雨の降りる list 雨の降りるのよ 雨の降りるので ロерの降りるので 雨の降りるので 雨の降りるのよ 雨の降りるodge 一晴れてね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구청에서 노래하는가수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그래도 날씨가 떼앞뼈이 아니라 그늘진 곳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게 돼서 지금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인데 집에 있지 않고 모욕하러 왔어요 영주골목시장에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시장의 사랑에 경제가 산다는 말이 있듯이 가실때 물건이라도 하나씩 구입해가지고 남편 저녁반찬이라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이고 안 더우세요? 안 더우세요? 안 더우세요? 아이고 날씨도 뜨거운데 마스크까지 쓰고 있으려면 이게 환장할 노릇이 아니에요 아이고 나는 그래도 마스크 안썼지라고 아유 잠깐만 아유 여기도 많이 계셨네 다음은 한국이랑 저 나무꾼 들려드릴까 하는데 이번엔 이쪽 뽑아야지 조금만 참으세요 아니다 아니다 한국의 남자 나무꾼 말고 짧은걸로 하나만 아 짧은거래 또 여기도 한국 불러서 여기도 한국 불러야지 공평할거 아니에요 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하나 주시고 원래 제가 앞에 보다 뒤에가 더 섹시하거든요 좀 구경 좀 하고 계세요 한국 울려드리겠습니다 아